한국국토정보공사 마산, 진해, 창원 등 2시간 생활권 내 천만 인구의 지역경제권을 확보하여 명실공이 2020 세계적 해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고연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 항만 기능 개선과 재개발을 통해 도시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사업이며 총 사업기간 7년, 총 사업구역 91만 9천 제곱미터 사업비 7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4월 고시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근거로 하였으며 수정계획의 취지는 항만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장평과 고현, 수월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이 기대되며 도시 서비스 측면으로는 상업, 업무, 문화, 관광, 교육 인프라가 집약된 새로운 지역 경제 거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본계획은 인공섬이라는 상징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구도심의 바다 대면에 대한 배려가 낮고 신규 매립지 또한 바다와의 일면대면이 단점입니다. 본 사업 제안은 기존 도심에서 5분 거리의 바다를 만날 수 있으며 신규 매립지도 3면을 바다와 대면하는 피어 구조로 계획 도시 전체를 하나의 아일랜드로 제안합니다. 또한 단지 외곽에 집중되었던 공원 녹지도 신수공원, 녹지공간, 테마공원으로 분산 배치하고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특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한 본 사업의 컨셉은 바로 빅 아일랜드입니다. 본격 친수해양도시이자 지역민의 새로운 경제 거점 활력과 품격 있는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는 빅 아일랜드는 고연항 재개발을 통한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도시 구성 전략 중 첫째 이너하버시티는 피어 형식의 도시 구조를 통해 친수 대면율을 극대화하여 3.3km에 달하는 친수 공공보행로를 계획해 거제시만의 독특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뉴CBD는 기존 도심에서 확보되지 못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중심 기능을 확충해 새로운 지역 경제 거점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존 도심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신, 구도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멀티컬츄럴 시티는 부족한 공공, 공익시설 용지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원, 광장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빅 아일랜드는 크게 4개의 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해양문화관광지구는 하버페스타를 테마로 조성된 상업, 업무 특화 권역이며 둘째, 복합항만지구는 마리나, 여객터미널, 호텔 등이 연계된 해양 레저의 핵심 권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지구는 수변공원축을 중심으로 한 복합 커뮤니티 연계 권역이며 마지막, 복합 도심지구는 공원 속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계획했습니다. 공익성 우선을 목표로 용도 배분은 공공시설 용지 50%를 우선 배분하였고 CBD 중심기능 보완을 위한 상업, 업무, 관광기능 20% 교육, 문화, 체육, 종교, 주차장 등 공익시설 용지를 약 5% 배분했습니다. 잔여용지는 고현 지역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용지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4개로 구성된 지구별 세부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이너하버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해양문화관광지구는 총 3개의 권역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업 1블럭은 라이프스타일 센터 개념의 마켓 스퀘어로 조성되며 상업 2블럭은 보스턴의 피셔리 마켓과 같은 관광 어시장과 수변 스트리트몰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상업가로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업무블럭은 CBD와 이너하버를 내려다보는 전망 좋은 업무 시설인 비즈스퀘어로 개발될 것입니다. 오션프론트에 접한 복합항만지구는 도시 전체의 경관 포인트를 형성하는 오션뷰 호텔, 컨벤션, 마리나, 비즈니스 호텔로 구성하여 수준 높은 해양문화를 만끽하고 지역민이 컨벤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인근 여객터미널과 연계해 거제시 관광의 거점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고현천과 연초천이 합류되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공공시설지구는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와 같이 문화와 예술이 공원과 결합된 수변으로 열린 공공공간입니다.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공유되는 예술문화, 생활체육시설과 더불어 지역의 명소가 될 가로수길 카페거리가 조성됩니다. 바다를 마주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구성되는 복합도심지구는 슈퍼블록으로 계획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와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극대화했습니다. 각각의 입주민들은 오션뷰와 단지 내 공원이 동시에 확보된 명품 해양주거단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기술계획입니다. 빅아일랜드는 세 가지의 경관 테마가 있는 통경축을 확보해 구도심에 대한 경관적 배려와 신도심의 장소적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심상징경관, 해안파노라마경관, 수변 마켓경관, 휴양문화경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야경에서도 각각 다른 테마로 계획해 도시의 장소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공원 녹지계획의 컨셉은 두 개의 수변공원과 공원을 이어주는 두 개의 녹지벨트입니다. 이들은 각각 블루파크, 아트파크, 게이트 블루버드, 그린 프롬나드로 구성돼 컨텐츠가 차별화된 공원 녹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의 주안점은 첫째, 현재와 미래에 집중되는 거제대로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우회도로와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앙상징도로를 신설함으로써 통행속도를 약 1.5배 개선했습니다. 둘째, 보행자 측면에서는 이너하버와 수변공원, 기존 연초천의 수변산책로가 연결되는 3.3km의 보행로를 조성했습니다. 항만시설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5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여객부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전면 해상에 배치했으며 일반 부드는 현재 운영 중인 모래부드와 연계해 항만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무량장은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내륙 측 도심 인접지역에 배치하여 편리함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리나 시설은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의 중앙에 위치해 새로운 관광수요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친수호환의 경우 지역민의 생활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업지에 신규 설치될 두 개의 교량 계획입니다. 이너하버에 설치될 이너하버 브릿지는 중요한 경관 포인트로 조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닐센 아치 형식의 교량입니다. 고현교는 스틸박스 거더교로서 시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했습니다.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 내에서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관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밀한 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일일생활 오수량은 전량, 거제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했고 강후 발생 시 신설관로를 통해 신속히 인근 바도로 방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고현지역에 끼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여 침수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침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폭풍 해일에 의한 조위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첫째, 본 사업지가 조성됨으로써 태풍 시 발생하는 해일의 영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둘째, 본 사업지로 들어오게 될 소하천은 충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해 외해로 방류토로 계획했으며 우수관로 또한 고현천 하구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우수 저류시설 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 가능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환경보전 대책의 주안점은 영향 예측과 평가에 따른 환경 영향의 최소화입니다. 첫째, 공사 시 부유사 확산을 저감토록 오탁 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 및 비산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 방음 판넬 및 방진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리 운영 시 인어합원의 자정 능력 개선을 위해 수류 확산 장치를 설치하여 해수 정체를 개선하고 고사 분수를 설치하여 용존 산소량 증가와 더불어 경관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잘피류 및 해소류 이식을 통하여 수중 생태계 환경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을 설치해 초기 강우 시 사업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은 1단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0만 4,992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만 9,576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기간 71개월, 총 부지 면적 61만 4,568제곱미터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취장 확보 계획입니다. 석재원은 본사업 골제 소요량의 900% 이상 가치량이 확보된 인근 2개의 석재원을 주재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매립재료원은 회사와 산토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2개소 이외에도 예비공급원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토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단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플레이스 마케팅은 도시 자체가 곧 상품이 되는 계획으로 장소 가치를 극대화하여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방안입니다. 본사업의 경우 이너하버와 수변공원, 중앙상진가로와 복합항만지구가 플레이스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관광어시장의 활력은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수변이 있는 아름다운 쇼핑몰은 이국적인 정취를 가져올 것이며 매년 봄마다 열리는 벚꽃축제는 거제시 전체를 들뜨게 하는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야외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 아트파크는 지역민의 문화지수를 상승시키며 이너하버 브릿지와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은 국내 최고의 미항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바다에 접한 종착점에 선셋 스퀘어와 빨간 등대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계획했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타운 매니지먼트 계획입니다. TMO 제도를 도입해 타운 전체의 통합 운영 관리, 도시 이벤트 프로그램, 상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겠습니다. TMO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한 실제 사례로 타카마츠 마루가메 마치 마을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상가 조합을 중심으로 TMO 설립 후 타운 매니지먼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상가 매출이 3배로 증가하는 등 도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사례입니다. 사업 참여자 구성 및 용역사 컨소시움입니다. 거제 빅 아일랜드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GS건설이 참여하며 온산 국가산업단지 매립 시공 경험에 있는 부강 종합건설이 함께합니다.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컨소시엄과 거제시가 함께 사업의 성공과 거제시 도시발전 비전을 구현할 것입니다. 바다를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바다. 빅 아일랜드는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제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 도시 구조로 계획됐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도시가 아닌 거제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미항도시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바다. 여기가 바로 빅 아일랜드입니다.